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뉴스입니다. 현재 우리대학 입문 캠퍼스에서는 어반캠퍼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사로 인해 학우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문제사항을 권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개강을 맞은 우리대학 학생들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어반캠퍼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주차장부터 운동장, 본관 앞 테라스,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교내의 많은 공간들의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우들은 학관 구름다리를 통하거나 학관과 기숙사 사이의 길을 통해 본관을 가야하며 차량호부제가 적용되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과 운동학회의 활동장소와 축제 진행 여부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우들의 불편함과 의문에 관한 총학생회의 답변입니다. 현재 공사 공간은 부지개발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 활동과 체전은 주변 체육구장을 이용할 예정이고 애플 체전의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축제 진행 방향과 함께 학우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 제한은 학우들이 체감하는 불편함 외에도 등록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교내 시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며 축제 또한 작년보다 규모를 줄여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전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우들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우들이 본관까지 이동하는 데 편의를 마련하고 등록금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